자, 2004년 대통령 타락사건, 노무현 대통령 타락사건이죠. 자, 2014년에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률안 날치기, 이런 사건은 이제 여러 차례 있었어요. 날치기라는 게 이제 집권당이, 또 여당이, 다수소를 가진 정당이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의 어떤 의견을 묵살하고 때로는 이제 몸싸움도 하고 아니면 새벽 시간에 야당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쓱 처리하는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자, 이들 사건의 공통조의는 뭡니까? 헌법정서는 이제 판단을 받았고, 현재 이제 판례가 있고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탄핵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죄심판의 대표적인 이해예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법재판부분만 봐도 기본권 빼고 이제 헌법재판의 유형과 절차만으로도 20문제, 30문제, 50문제, 100문제 출시할 수 있는 쟁점이 넘치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법과대학에서 요즘에는 이제 헌법재판론이 독자적인 과목이에요. 헌법재판 아시겠죠? 그리고 이 헌법재판이 보통 이제 기본 전공과목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3, 4학년 때 하는, 아니면 대학원에 가서 하는. 그런데 우리는 생기초 단계에서부터 한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자, 헌법 111조. 이거 계속 봤죠? 이제 익숙하죠. 다섯 가지. 헌법재판의 유형 다섯 가지. 위헌법인심판 우리가 이제 봤었고,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그리고 국가기관상호관. 이제 권한죄의 유형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끼리, 국가기관대, 지방자탄체 간, 지방자탄체 상호관. 그러니까 지방자탄체는 이제 서울시, 경기도, 강남구, 서초구 이런 지자체. 서울시하고 경기도 간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서초구와 강남구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강남구하고 서울시 간에 권한죄가 있어요. 다 독립된 지자체로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법률 정하는 헌법소원. 헌법소원에 관한 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요. 헌법 68조 1항 2항. 자,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또 탄핵소추, 의결, 심판절차. 탄핵소추는 이제 국회가 이제 의결을 하고 심판은 헌재가 하죠. 또 정당해산심판, 의의와 이제 절차, 권한죄심판의 종류,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핵소추, 의결 및 탄핵심판절차.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용어도 있잖아요. 탄핵소추, 소추한다는 의미하고 심판, 심판한다는 의미를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소추. 소추는 국회가, 그리고 이제 의결을 하고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탄핵이 뭐냐. 보통, 즉 일반 사법절차, 징계절차로는 처벌이 곤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고위직. 작년에 7급 시험에 나왔어요. 그냥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다. 탄핵이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법상, 일반 징계절차로도 충분히 징계할 수 있어요. 고위직, 특수직. 보통 이제 정무직이라고 하죠. 대피는 게 누구예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과학부장, 법관, 헌법재판관. 여러분, 고위직, 고위공무원들에게. 그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민주적인 이런 절차를 통해서 파면을 시킬 수 있는. 이게 탄핵제도입니다. 헌법 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장, 헌법재판사,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련의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법률으로 또 추가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헌법에 직접 명시된, 헌법에 등장하는. 여기 다 고위직이잖아요, 지금. 일반 행정직, 동사무소, 구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대통령부터. 그래서 이런 고위공직자. 그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그러니까 단순한 정책 실패, 무능, 대통령을 잘못 보자 했다. 사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어요. 그리고 국회는 탄핵소출을 의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조문 문제로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는. 헌법에 직접 명시된 탄핵소출 대상자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봐요. 기타 법률 그랬지 않습니까? 기타 법률. 여기 이제 검사 있어요, 없어요? 검사. 굉장히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검찰총장, 검사, 경찰총장.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기타 법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검찰총법에서 검사도, 검사도. 검찰총장도 검사입니다. 경찰청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대상이 돼요. 그리고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또 법률을 재정해서, 개정해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의미는 다르다 이거지, 의미는. 헌법에 직접 있는 사람들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탄핵 대상자에서 배제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기타 법률. 검사는 이를테면 법을 바꾸면 탄핵 대상자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의결할 수 있다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재량이라는 거죠, 재량. 탄핵 수출을. 설상 그러니까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도 의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탄핵 심판 절차가 본질이 뭘까? 왜 이런 제도를 뒀을까?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위반, 또 경고, 또 사전 방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예방적, 경고적 의미가 있어요.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많이 활용된 적은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대통령 탄핵 이런 사건이 실제로 진행되면서 이건 예방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렇게 탄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절제된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은 두 번씩이나 탄핵소추 의결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우리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 법무부 장관 여러분 탄핵소추 표결한 거 본 적 있어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탄핵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맘먹으면 할 수 있어. 물론 이제 부결이 됐죠. 표결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탄핵 심판했던 거 아시죠?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소가 없고 하원이 소추를 하고 상원이 심판해요. 하원에서 소추 의결을 했는데 상원에서 공화당이 이제 다수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결이 됐었죠.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아요. 나라마다 이제 제도는 다르죠. 그럼 권한남용으로 헌법 법률 위반했을 때 권한박탈하는 거예요. 절제된 권력 행사하고 헌법을 지키라고 했더니 헌법을 위반하고 권한남용하면 권한빽겠다는 거예요. 공직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탄핵제도예요. 그게 이제 헌법의 최고 규범성으로 규범력을 확보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예요. 권력 통제 장치. 헌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 자 헌법 65조의 이제 탄핵 대상 쭉 있는 거 이제 계속 얘기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 행정학부장, 헌법재판관, 시험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심판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게 틀린 집으로 나오져 있어요. 대상자로도 명시되어 있죠. 그럼 헌법재판관이 탄핵이 되면 자기가 자기 사건을 그러면 심판한다는 건가? 그래서 탄핵된 재판관은 그 사건에 관여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법관, 중앙선거관련의 위헌, 감사원장, 감사회원, 기타법률제완공원. 기타법률의 검사가 대표적이다. 알아두시면 되고 사유. 사유입니다. 사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법률을 위배한 때예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그래서 단순한 무능력이라든가 무책임이라든가 대통령을 잘못 보자 했다든가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탄핵사유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소추사유. 그래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여러분, 이 부분은 이미 대통령 탄핵사건을 통해서 자세히 해석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어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성문헌법만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은 국내법만, 국회가 만든 법률만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국제법까지 포함한다. 넓게 봐. 넓게. 아시겠죠? 그리고 그 직무집행은 어디까지가 직무집행이냐?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거, 산업현장에 방문하는 거, 중공식에 참석하는 거 다 직무집행이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당선인의 지위, 아직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의 지위에서 취임 준비하고 이런 기간은 아직 대통령이 아니라고 봐요. 그 시기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행위는 탈핵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대통령 임기가 이를테면 5년이잖아요. 대통령. 5년. 5년 이제 재직기간 동안. 당선인의 지위가 있어요. 당선인. 아직 임기가 개시되어. 퇴임하고 나면 대통령이 아니죠. 재직 중. 직무수행과 관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탈핵사회. 이쪽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되고. 여러분, 이거 나중에 우리 이제 또 대통령 공부를 할 텐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불소추권. 그것도 재직 중에 하나에서만 인정되는 특권이에요. 퇴직 후에는 인정이 안 돼요. 또 대통령 취임 전에는 불소추 특권은 없어요. 재직 중. 뭐 탈핵사회도 그래요. 그 직무집행이라는 게 임기 중에. 임기 중에.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무능력. 그래서 직무수행의 성실성 여부. 특히 이제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성실성 여부.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 이게 다 문제가 됐었거든요.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이제 심판대장이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다고 봤어요. 이런 건 정치적인, 역사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성실하게 직책 수행을 했느냐. 성실하다는 건 사실은 같이 판단의 영역이죠. 여러분들 성실하게 공부하세요. 성실하게. 그런데 성실하게 공부한다는 건 꼭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꾸준하게 꾸준하게 열심히. 퀄리티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잠자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줄였다고 해서 그걸 성실하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잠은 적게 자는데 게임하는 시간이 일부 섞여 있다. 그런 건 사실은 불성실한 거예요. 차라리 잠을 더 자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책적 판단을 하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대통령의 인사, 또 정책. 정책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정책이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이런 것들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무능력하고 좀 무책임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역사적, 정치적 평가와 판단의 몫이에요. 자, 그다음. 헌제법 53조에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를 해당 공직에서 파매라는 결정을 선고해요. 이유가 있을 때. 이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중대한 법안이어야 된다고 해요. 중대한 법안. 그래서 이제 공직자 파매를 정당할 정도로 중대한 법안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법안, 사소한 법안까지 파매를 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신임 투표 제한 발언을 한 거. 이건 이제 법 위반이기는 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한만 했다는 거예요. 강행하려는 적적 시도는 안 하고. 그래서 파매를 할 정도의 중대한 법안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최서원 씨 공식 직함 도문대 그런 어떤 사적인 인물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런 친근한 관계였던 걸 알겠는데 그런 분에게 국정의 중요한 어떤 정보를 기밀을 노설하고 또 국정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또 공무상 비밀을 노설하고 또 사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그런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중대한 법위반이냐. 이게 관건인데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는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박 대통령 사건에서는 중대한 법위반을 인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맹 결정을 했던 겁니다. 한 분은 기각 결정을 한 거고. 이게 조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기출문제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65조 이제 1항. 아 2항 이제. 정족수죠. 정족수.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며 올해도 국회직 시험에 나왔어요. 정족수. 국회의원 의견은 제적 과반수.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제적 과반수 발의와 국회의 제적 3분의 2 이상 차는 쉽지 않아요. 대통령은. 왜?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리고 탄핵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더 깐깐하게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특별정족수라고 합니다. 특별정족수. 아시겠죠.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외우지 않아도 암기가 돼버려. 왜? 너무나 개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 직관에 너무나 중요해 보인다. 본의 아니게 외워져버려요. 그리고 지금 외우지 않아도 외워질 정도로 자주 보게 돼요. 반복이래요. 자 우리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고수가 되려면 우리 수요일 날 오후에 헌법 조문 특강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문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좀 시간 되는 대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망.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 정지된다. 정지. 그런데 여기서 의결을 받은 자가 정지해요. 의결. 이 발의한다고 그러잖아요. 발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 발의만 한다고 해서 정지되는 건 아니에요. 과반수 찬석으로 의결까지 돼야 돼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발의만 해가지고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의결이 돼야 돼요. 의결. 그때 정지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문을 살짝 받고 쓰네요. 실제자들이. 트릭을 쓰는 거죠. 자 구두변론. 구두변론을 열어서 심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술 심리라는 거예요. 서면 심리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공개 재판이 원칙이에요. 탄핵 심판. 그리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파면 결정을 하면. 탄핵 심판 중고가 이유 있다고요. 이유 있다는 게 좀 전에 중대한 범위하라고 그랬죠. 그럴 때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는 기각했어요. 박 대통령 사건에서는 6명 이상이. 전원 일치로 이제 이유 있다 해가지고 파면 결정을 했었죠. 파면이 되면 공제에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해당 공제에서 파면하는 결정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6명 이상 찬성. 탄핵 결정 선고. 공제에서 파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 면제는 아니다. 그래서 민사책임 형사책임 별도예요. 그래서 파면 결정이 됐죠. 그리고 지금 형사 절차가 진행되잖아요. 그게 이제 면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탄핵 됐는데 또 형사 책임을 추구하는 거 이중처벌 아니냐. 이중처벌 아니에요. 왜? 탄핵이라는 게 파면이라는 게 징계벌이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직에서 그냥 파면하는 거예요. 형사처벌은 별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요. 또 탄핵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냐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직 취임도 제한돼요. 자 그 다음 정당 해산 심판 절차 정당 해산 심판의 의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 이게 잘못 네 정당 해산 심판 넘어갑니다. 자 정당 해산 심판은 민주주의 체제 이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의 의의와 기능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 매개 척하라는 게 정당이에요. 정당이 그래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정책 우리가 원하는 입법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나가보자. 기성정당들 여러분 지금 기성정당들 어때요?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 그런데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은 또 사회 경험도 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공직에 진출하고 공무원이 되고 나서 또 공직사회에서 이제 또 일도 배우고 또 인적 네트워크도 좀 쌓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라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서세요. 정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뜻한 동기들 모으고 친구들 모으고 그래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후보도 선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당에서 많은 당선자가 나오면 그들이 국회에 가서 법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그리고 그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주의가 오늘날 대의제 원리로 구현된다고 했잖아요. 정당이 그런 기초적인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개자 역할 중개자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의 매개 민주주의사 반대의 필요한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정당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정당이 사실은 여론도 수렴하고 또 민심도 이제 또 동향도 살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그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정당이 이제 그런 매개척할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여당이건 야당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정당이 민주주의를 만약에 부정하고 전체주의적 통치를 추구할 경우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 토대를 허물어뜨릴 위험이 있으니까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견제장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제도가 있는 거예요. 히틀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잖아. 극단적으로. 나치 정당이 그런 정당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약간의 뭔가 이제 꼭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선거 때 보면 공약을 보면 막 확격적이고 이런 정당들이 있었죠. 그런 정당이 저 정당이 나라를 정권을 잡는다면 뭔가 크게 변해도 변할 것 같다. 혁명적인 어떤 상황이 올 것 같다. 그런데 이제 큰 호응이 없어서 이제 다행히 이제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극단적인 정당이 여러분 이제 정치가 경제가 혼란하고 어수선하면 역사적으로 항상 극단적이고 그리고 왜 극단적인 정당이 인기를 얻냐면요. 중도 그런 부분들은 매력이 없어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아파트 전체 국유화 시켜버리고 집 없는 사람은 한 채씩 주겠습니다. 공짜로 그냥. 결혼한 순간 1억씩 주겠습니다. 자녀들 지금 인구절병 문제도 해결합니다. 1인당 출산하자마자 1억 축하금 주겠습니다. 2명 2억 3명이면 보너스 주겠습니다. 3억 플러스 5천만 원 더 주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허!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 매력이 없어요. 사실은 뭔가 이제 획기적인 전면적인 특정 정당 흉내는 건 아니고 이를테면 극단적인 게 극단적인 정당이라는 게 어느 나라에서든지 처음에는 혹하고 어필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족기본수세에 위배될 때 만약에 위배된다면 진짜 자유민주의 체제를 전복을 목적으로 혁명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정당은 사실 룰을 규정을 아예 깨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용납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헌법정안 심판을 통해서 위헌정당 극단적인 정당 그건 극좌건 극우건 마찬가지예요. 사실 항상 극단이 문제예요. 극단이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헌법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또 헌법질서를 수거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자의적으로 행정부가 그냥 등록 취소해버리고 행정척으로 날려버리면 또 너무나 이게 남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재소는 하는데 심판은 독립된 헌체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이제 민족기본세에 이배될 때예요. 이게 이제 해산사회인 거예요. 국무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다가 해산 심판을 청구해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6명 이상 재판가들이 찬성을 해야 해산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절차를 지켜야 돼요. 절차를. 자 그 다음에 민족기본세에 위배될에 해산사람들 민족기본세가 뭐냐.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다원적 세관에 다양한 세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조라는 이런 세계를 이제 다원적 세관에 지배하는 전형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민주적 의사결정 자유평등을 기본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질서 이게 이제 민족기본세예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거. 그게 이제 유연적인 정당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국민주권원리 기본적인 인권전용 권력분리 복수정당제도 민족선거제도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관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도움이 이런 것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유재산제 사유재산제 시장경제 이걸 골관하는 경제질서 여러분 요즘에 사유재산제 시장경제 원래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심지 않게 나오는데 사유재산제 시장경제를 뼈대로 하는 골관으로 하는 정제질서 경제질서도 내용이 없는 경제질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사법권 독립 이런 것도 민주주의 핵심적 요소 내용이라고 했어요. 사법권 독립 그러니까 사법권 독립 부정하고 그러니까 경제질서도 전면적인 통제경제 계획경제 합시다. 그건 공산주의예요. 이걸 기본으로 해야 돼요. 사유재산제 자유시장경제 이걸 기본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상속제도를 폐지한다 그냥 전국의 토지를 아파트를 다 국유화한다 이런 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정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개입하고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좀 더 중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취득세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유재산제도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수준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필요 최소한의 개입이라면 우리 논란이 되면 역시 헌재의 심판을 받아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개 이제 그 정책들 여러가지 관련 위법들을 보면 이걸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경제질서에 개입하는 정책들이 이미 헌재에서 많이 다투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문 끊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원의 신문고시 여러가지 관련 규제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무가지 경품류 신문대급의 20% 넘을 수 없도록 또 이제 대규모 기업집단들 재벌들 내부자거래 부당한 지원행위 이런 거 규제하고 과태료 과징금 매기는 거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장경제질서 건강한 시장경제질서를 오히려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하기 위해서 담합 불공정거래원의 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건 사유재산제 시장경제 부정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지. 근데 아예 다 무상몰수해버린다. 그리고 이제 징벌적인 어떤 과징금인데 매출액을 다 그냥 회수해버린다. 회사의 어떤 산림살을 다 거덜내버리는 그런 수준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뼈대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민족기본주사에 부정되는지 보는 거죠. 논란이 되면 그러니까 결국 헌재가 심판하는 거예요. 정당해산 심판도 구두변론 탄핵심판도 아까 구두변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개심리 구두변론이 원치이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해산되려고. 그러면 이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명안은 결정을 선고하고 헌재에서 이 결정이 선고된 때 해산돼요. 통합재무당 해산결정한 적이 있죠. 헌재에서 해산결정을 선고합니다. 그때도 이제 재판관 8명이 찬성의결을 내서 그날로 해산되는 거예요. 그날 해산결정을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체정당 안 됩니다. 당헌 강령이 유사한 정당도 안 되고 같은 명칭 안 돼요. 같은 명칭 통합진보당 통합진실당은 괜찮아요. 같은 명칭은 안 돼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아시겠죠. 같은 명칭은 안 돼요. 유사 명칭은 사용됩니다. 아시겠죠. 같은 명칭. 자녀재산 그냥 국고기속이에요. 국고기속. 국고기속. 감사합니다.